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룬 쟁이 쟁이 룬 쟁이 입니다 이번에는 파라곤 에이샤 아시아 서버가 나와가지고 아 오랜만에 또 파라곤을 오래 오랜만에 또 파라곤을 하러 왔어요 그 전에는 이제 북미 오세아니아 그리고 또 어디 있었지 한군데 더 있었잖아요 여튼 거기는 이제 핑이 막 200 그 정도 수준이라서 진짜 미니언 막타도 못기 힘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 아시아 서버 나오면서 좌측 상단을 보시면 핑이 나와있어요 60 정도 나오죠 FPS는 좀 프레임이고 핑이 60 정도로 나옵니다 아 60 정도면 뭐 일본이나 중국 쪽에 서버가 있는 것 같은데 여튼 핑이 굉장히 낮아요 물론 국내에서 보면 한 10 정도 수준은 아니긴 한데 핑이 굉장히 낮습니다 미니언한테 딜 들어가는게 바로바로 들어가네 제가 실수하지만 않으면 이제 막 핑 때문에 미니언을 놓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미니언 뭔가 실수만 하면 되겠네요 그전에는 핑이 진짜 높아가지고 와 미니언 먹는 것도 너무 힘들었는데 그리고 거의 원거리 영웅은 하기 힘들다시피 했었죠 금거리 영웅 왔었죠 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적을 죽이는 것보다 미니언을 잘 먹는게 훨씬 더 돈 수급하는데 그게 빠르기 때문에 확실히 성장하기 더 빠를 것 같아요 캐릭터는 드론고 이게 신캐였는데 제가 아시아 서버가 나오기 전에 드론고를 한번 했었는데 와 진짜 미니언 먹는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 그때 드론고 한번 해보고 아 원거리캐는 이기 빼고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기는 그래도 타워라도 있으니까 자동으로 때려주잖아요 그냥 원거리캐들은 자기가 알아서 미니언을 먹고 상대를 때려야 되다보니까 아 망했어 아 언제왔대 말하고 있는데 왔네 새삼 느끼는거지만 그래픽 하나는 진짜 QHD의 프롭인데 이 정도 그래픽에 프레임이 한 100정도 수준 언저리를 유지한다는거는 진짜 최저가 하나만큼은 진짜 잘되있는거죠 그래픽에 비해서 진짜 최저가 잘되있는거거든 드론고 Q스킬이 뭐지? 이 수기탄 던져가지고 이 범위 안에 있는데들 시야가려는건가? 사일런스필드구나 사일런스필드면 스킬을 못쓰게 하는건가? E섬마로 갈게요 E가 평타 강하니까 드론고가 도주계가 너무 빈약해가지고 평타 딜 자체는 나쁘지 않게 나오는거 같은데 타라곤의 원거리 딜러들이 대부분 근데 딜량이 좀 약한거같아요 근거리 딜러들에 비해서 사거리가 엄청 긴것도 아닌데 너무 딜이 약한게 아닌가 확실히 파라곤 원거리 캐들은 특히 평타 위주의 원거리 캐들은 난이도에 비해서 상대를 때릴 그런 난이도에 비해서 딜량이라던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건 사실인거 같아요 카드를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단축키는 없는건가? 굳이 G를 누르고 클릭을 하는게 아니고 뭐 G1, G2 이런식으로 해서 해볼까? G1, 1, G... 안되네? 클릭을 해야되네? 단축키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게 있을거 같은데? 약간 편의성을 위해서 이게... 솔직히 이거 천원 벌때마다 스탯 하나 산다고 잠깐 그 마우스를 움직이는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행동이라서 없네요 단축키는 딱히 뭐 있는 단축키가 없습니다 왜 없지? 이런 단축키가 있어야 될거 같은데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엥 날 버리지마아아 무들무들 오케이 오른쪽 밀시 오우 타워 날아가는 속도봐 역시 원딜러 역시 원딜러 오지게 딜 안하만큼 폭목마도 오지게 쎄다 응 갈게요 미안해요 바로 먹으러 가면 되겠는데 바로 먹으러 가자 음.. 바로 먹자 우리 죽을라고 와 딜 오지게 잘 들어간가봐 랩차가 랩차가 많이 나니까 딜 진짜 오지게 들어가네 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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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기 좋아 얌어장 으으으으으으으으lav ws 살려줘 살려줘 으악 발옷먹자 먹고 죽쟌 원딜헌자 발옷먹으러왔어요 와 진짜 우지게 아프다 준비야 미드에서 걸어 걸어줘 오우 오우 너 개쎄 보인다 빠밤 빠밤 오케이 나 왼쪽 밀게 미드 밀어 미드 밀어 오케이 좋아 좋아 홈런 홈런 보인 좋아 팡팡팡팡 녹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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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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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엔딩 이 뭐라고 얘기하지 넥서스 터지는거 저 이건 잘 맞는거 같애 그전에는 넥서스를 부셔도 부순지 약간 모를거 같애가지고 약간 그랬었는데 팡팡 터지는 맛이 있어 좋아